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럽 악재, 이번에는 애플 쇼꼴까지 겹치면서 장중코스피린 면접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선으로 여겼던 1780선도 무너지면서 이제 바닥을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단 장중 기관의 매수 속에 낙폭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겠습니다. 1760에서 전저점을 이탈하며 2% 가까이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장 초반 1758포인트로 1760을 깨기도 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1천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도 160억 원 정도 매수, 프로그램 통해서도 7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78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업종으로 본다면 음식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중입니다. 낙폭은 어제보다 0.6%, 0.7% 하락간 현재 17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3일째 내리는 코스닥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현재 오후장 들어서면서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2% 가까이 내리면서 460전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초가 부분 460전 초반까지는 올라온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 역시 매수하지만 외국인의 기관 그리고 동반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4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은 19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일보다 1% 이상 내리면서 462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연이은 유럽 재정위기 압재로 환율은 장중 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1,1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키가 장중 연저점으로 밀리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더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1,153원대로 올랐던 환율은 상승폭을 줄여서 1,150원 아래로 1,149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3원 50전 올랐고요. 현재 1,149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하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도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오늘 많이 내렸던 국내 증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미국은 유럽 불안감 그리고 애플 쇼커까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연저점 경신했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시작은 유로존 문제가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해묵은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 재료가 계속 부각되면 투자가들은 투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 피그스에 해당되는 스페인이 계속해서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10년 무리 7.65까지 가서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또 라오이 총리 주변 인물 중에서는 또 스페인이 유로존 탈타 가능성도 언급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스페인 재무장관하고 독일 재무장관이 만나서 얘기가 또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페인 문제가 시장을 자극하는데요. 이 스페인이 지금 유로존에서 약 4천억 유로 정도를 구제금융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도, 루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천억 유로 가지고 스페인을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천억 유로하고는 택도 없죠. 물론 그 돈은 천문학적이지만 우리가 왜 택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계산해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서 지금 그리스가 2천6백억 유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7천6백억 유로가 됩니다. 이거는 드러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거의 일주일으로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이탈리아도 더 큰 경제 구조로 갖고 있는 이탈리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면 그리스와 스페인 합해서 4천6백억 유로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독일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겠고 또 이탈리아까지 문제가 되면 이탈리아까지 계산한다면 유로존에 EFS 자금과 새로 출범하는 ESM 가지고 또 안되고요. IMF 돈까지 다 쏟아버라도 안됩니다. 결국은 유로존 붕괴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페인은 제가 봤을 때는 대마 불사입니다. 결국 스페인은 해결될 것이다. 다만 스페인이 독일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독일을 압박용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독일에서는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쪽으로 뭔가 손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ECB죠. 왜냐하면 ESM이 9월 12일 날 결정나기 때문에 그 사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ECB 몇 겹죠. ECB 역할론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ECB가 금리인하를 하던가 아니면 3차 LTR 정도로 해주는 정도가 돼서 시장의 방향성, 유동성을 풀어줘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스페인의 문제가 시장의 가시화돼서 주가를 흔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유로존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오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독일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하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더 큰데 스페인을 탈퇴시키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공포를 일으켰지만 방향성은 제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공포는 매수 대응으로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전 아침에 제가 시장 개장 시향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장에는 회복을 거의 다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상 밖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로존에서도 PMI 지수가 6개월째 50 미만으로 갔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로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 부양책 역시 이 시위에 포인트가 맞춰질 거다. 그럼 8월 초에 있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든지 3차 LTR을 지나가든지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독일하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무디스가 하향한 이후로 EFSF 등급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EFSF의 기초자산은 독일하고 프랑스고요. 독일의 신용등급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그러는데 독일의 신용등급이 최상위 상태에서 EFSF의 등급도 최상위가 되죠. 그런데 독일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되면 당연히 EFSF도 기초자산을 독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낮아지는 건 당연히 이것은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화평은 애플의 어린 쇼크 주당 순위 9.3위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예상치 미달이라고 해서 쇼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왜 쇼크입니까? 이것은 불경기에 돈을 벌어서 주당 순위 9불 이상 가져갔다면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예상치를 높여놔서 문제가 된 것뿐이지 결국 경제를 잘 이끌어갔고 그래서 애플은 순위를 냈다는 게 더 포인트를 맞추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을 매도하고 있죠. 1,100억 정도 매도하는데 제 생각에 막판에 현물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게 며칠 전부터 나타났는데 그것이 보면 현물과 선발을 번갈아가면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현물을 1,100억 팔고 있지만 선물을 2,000억을 사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수급의 방향성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730억 정도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과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전자 330억 정도 매수하셨으면 대신에 운송장비에서 35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사는 종목이 보험과 서비스업 쪽에서 몇십억씩 사고 있고요. 나머지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380억, 운송장비에서 26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 1,00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운송장비업 중에서 한 65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의 2%대까지 갔다가 약보화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시가총의 상위 전무, 대체로 약보화의 모습,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오후장 2시간 남았지만 지수가 플러스도 갈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는 그래도 빨간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봤을 때 지금은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문제 공포가 짙어질수록 대응은 빠를 수 있다. 애플의 실적 또한 쇼코스는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자세한 오늘장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개파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점은 메워줘야 됩니다. 그게 1,781포인트였는데요. 예상대로 지금 메워줬고요. 가장 좋은 것은 오늘 플러스로 끝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 꼭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지 않으면 저게 했지라고 보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해서 2만 개, 누적매도 2만 개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새벽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드니글 투자자문의 정태관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러한 점이 고민이라고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실수록 더욱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유진테크를 2만 원에 샀거든요. 매수하신 가격 유진테크 2만 원이시고요. 비중은요? 100%요. 100%요. 한 종목 유진테크로 꽉 채우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증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증거자에 초선으로 샀어요. 네, 일단 주식 초보이신데 추천으로 매수하신 유진테크. 그 점 감안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지. 네, 매수과 회복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감안해 보면 좋을 것인지 한번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 처음 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 추천을 받으셨는데 아마 거기서도 100%라고 이렇게 추천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지금 처음 하셨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혹시나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한 종목에 100% 투자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일단 유진테크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유진테크라는 기업은 반도체에 있어서 방막이라고 해서 표면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들이 그렇죠. 나노급의 그런 어떤 조그만 반도체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고 그리고 또 이게 방막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유진테크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크게 입는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가 연평균의 어떤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2009년에서 10년으로 갔을 때 한 488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나왔냐면 939억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작년 같은 때 이제 한 13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폭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그냥 단순평균 3년평균 성장률을 보면 75%씩이나 이렇게 외형 성장을 이루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잘 나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재고들이 쌓여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요. 그럼 재고들이 쌓여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새로 이 회사에 이것 좀 만들어줘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뭐 사용산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2분기나 1분기, 2분기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재고가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오래 걸리게 되면 6개월. 그런데 연말에 성수기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반영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분기 정도는 1분기, 3개월 정도는 이 회사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재미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달 진행되고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8월달, 9월달 되게 됐는데 8, 9월달에 그렇게 주가의 큰 탄력세는 어느 IT가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매출액 추이로만 볼게요. 2009년에서 10년으로 갈 때 평에 한 2,500원 정도 되죠. 이것이 얼마 정도까지 갔냐면 한 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 주가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2배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처 이 시기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삼성 제작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오버슈팅이 나왔고 작년 정도의 그 캐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손절가, 아니 손절가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한 15,000원 선 정도에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그렇죠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손절가를 제가 15,000원 정도 선에서 좀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더 이상 발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좀 그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그냥 단순히 이 회사의 성장률로만 봤을 때는 매수가가 부은 2만원 선까지는 올해 실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에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2만원 선, 손절가 15,000원 선 제시해 드릴게요.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근데 8월, 9월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2만원 안 올라가면 해야 될까요? 네. 8, 9월 달에는 못 올라가고요.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 올라갈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래도 4분기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쯤이나 1, 2월 달 그쯤에 반도체 업황이 좀 성수기니까 그쯤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추이가 워낙에 높았던 기업이 매출 추이가 저만큼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적이 이익이 돼야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가시는 관점에서 드릴게요.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엉망진창인 기업도 아닙니다.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니까 손절감만 딱 지키시면서 가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바로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532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엄청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원익이라고 쓰였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원익 IPS가 맞을 것 같아요. 7255원 비중이 30%라고 하셨고요. 이화전기 1020원에 비중은 50% 부탁해요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두 종목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원익 IPS는 안 좋은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체험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에 대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 좋은 얘기고 그 지가가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같이 보면 삼성 투자, 장비지들, 날개 없는 추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있죠.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합쳐져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AMOLED 쪽으로 공장 A2라인에서 A3라인으로 증서를 했는데 이 증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관련된 투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신규 증서를 해왔던 장비 수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포함된 게 SFA, 원익 IPS, 신화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을 저는 솔직히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A3라인이 7월에 증설된다고 제가 종목상담을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7월에 증설이 되고 9월에 부터 장비 발주가 되면서 수주가 되면서 발주가 될까라는 얘기를 드렸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드렸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회사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A3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국산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국산화 장비가 전혀 없고 외산 장비가 현재 라인 증설 쪽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SFA라든지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현재 타격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수급도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날짜는 어떻게 볼까요? 5월 14일부터 아닙니다. 가장 최근 부터 볼게요. 6월 29일부터 지금 현재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주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원익 IPS에 관련이 있냐면 원익 IPS가 신성장 동력으로 300억을 들여가지고 충남 아산에 엘모 LED 사업단지를 공장을 만들었어요. 300억을 들여가지고 충남 아산에.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원래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발주가 될 것이라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0억을 들여가지고 증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비 수수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A3라인에 국산 장비가 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SFA 뿐만 아니라 원익 IPS에 주가가 주시면 이렇게 곤주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지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인데 이거는 솔직히 팔짜리를 제가 보기에는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소품을 볼게요. 주가가 조금 빠지다가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67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는데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주가가 빠져요. 61선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잘 보세요. 반등 줄 때 61선 제왕 봤죠. 반등 줄 때 61선 제왕 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40선 이탈했죠. 240선 이탈했다는 건 뭡니까? 장기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적으로 전환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하락하는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 2평선이 제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61선에서 이미 매도자를 줬는데 이 부분을 본인께서 놓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등을 줄 줄 줄 줄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죠. 반등시 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반등 언제 줄 줄 알고 매도를 하락, 반등시 매도라는 그런 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딴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차트 보면은 지금 최저점이 5070원이에요. 자, 1봉 차트로 볼게요. 1봉 차트로 보면 최저점이 지면 이제 5070원이거든요. 이게 작년 5월달 주가예요. 그래서 5070원을 일단 지지를 받는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70원을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5070원을 만약에 지지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팔고 봐야 돼요. 이거 팔고 봐주세요. 자, 주가 계속 빠지죠. 만약에 이 7200원을 사고 난 뒤에 5150원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5070원 못 지키면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070원 전후에서 5050원이라 하실게요. 5050원 전후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은 그래도 정체가 된다면 주가가 좀 정체가 된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관 수급 오늘부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기관의 매도가 작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화전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전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관은 줄 겁니다. 매수관은 줄 거예요. 자,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것도 차트 좀 바쳐 볼게요. 뉴스 보니까 이게 좀 왜 진짜 좀 늦네요. 아, 나오네요. 오늘 북한에서 금강산 전세기 관광 허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뉴스는 이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오늘 상한가 갔다가 지금 약간 풀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을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을 보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오늘 상한가 갔지만은 그 전부터 주가가 들썩였죠. 왜 주가가 남북 경영주가 움직일까요? 북한 김정은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경제개혁에 대한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 하는 김일성하고 좀 닮았는데 하는 게 좀 닮았는 한지시 좀 닮았는데 경제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 북한 대사관인지 제가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을 통해가지고 중국에서 현재 투자의 위치를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이게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현재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금강산에 대한 얘기 나고 있고 중국에 투자 위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산 테마보다는 남북 경영주가 움직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화정기 같은 게 미리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연관성은 없지만은 단순 테마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이전부터 움직였고 오늘 북한 금강산이 나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판단하건데 분봉차트 볼게요. 참 판단을 하건데 지금 장 후반 쪽에 와서 상한가가 풀려버리거든요. 풀려버리죠. 그리고 거래량이 앞전에 잘 보세요. 앞쪽에 끌어올리면서 들어갔던 거래량이 이만큼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그만큼 거래량이 나오죠. 중요한 건 이 종목 오늘 상한가에 안착 마무리시키면서 못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종목 있죠. 특수건설인가? 특수건설선이 윗고리 단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지금 어쨌든 상한가가 좀 풀렸는데 상한가 닫아놓고 마감을 못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한가가 좀 닿게 된다면은 내일 쪽에서 본전까지는 그러니까 1020원은 충분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닿느냐 못 닿느냐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오늘 쪽에서 매매를 일단 단기석으로 조금 끊어주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810번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OCI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OCI가 오늘 같은 장에서 2% 가까이 오릅니다. 8일 만에 상승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OCI 저가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폴리실리콘 쪽에 가장 최대 생산력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폴리실리콘 자체가 크게 수익성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크게 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태양광 산업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좀 과대 경쟁이 과대 경쟁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서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이 태양광이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산업 자체가 커지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상 오늘 올라가니까 물론 바닷건 차트에서 봤을 때 바닷건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임수가 많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 기업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로도 볼 수 없는 거죠. 왜 경제 업체들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는 그만큼 수익성을 계속해서 못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 주가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럼 투자해야 되냐 도산 어디가 도산했다 태양광 관련 업체들 어디가 적자가 났다 최근에 뉴스 나왔죠. 샤프에서 최대 적자를 봤다 그렇게 됐을 때 샤프에서는 당연히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인력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업체들에게 수혜가 되겠죠.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야지 지금 언제 딱 지금 산다 라고 해서 절대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크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그 금액 가지고 그 정도만 딱 일단 먼저 사두시고 그 다음에 또 추위를 보다 또 사시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손절가를 지금은 정할 수 없다는 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추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가요? 일단 하나 도산 다른 업체들이 안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한 번쯤은 또 분할 매수 일부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0070번님 007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1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90%시네요. 도와주세요 하시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정태근 팀장님 네 이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리고 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사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일단 회사 소개만 이분 또 90%네요. 회사 소개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죠? US 케어 관련 테마 준거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병원 가시면 CT 촬영한다든지 MRI 촬영하게 되면 찍고 난 다음에 그 필름을 영상 정보로 저장을 해가지고 전송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추대해서 3D로 그러니까 3D 아시죠? 3D로 이렇게 영상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때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병원이라 봐야 되겠죠. 삼성병원에서 조금 탐내면서 인수합병 예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싹 사라지고 나니까 뭐 어때요? 주가가 그냥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테마가 있을 때는 올라갈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부응될 때 눈치를 잘 보셨다가 빠지면 무조건 그 테마가 죽으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리고 주가가 여기서 버텨주니까 아 이제 좀 사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많은 자리가 손절 자리인데 이 자리 좋는데 여기서 못 팔고 더 밀려버리니까 더 밀려버렸고 그리고 지금의 또 7,8천원까지 가격이 온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12,100원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화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손절을 과감하게 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못한 거 손절 못한 건 어쩔 수가 없고 제가 그 이화전기 방금 종목 상상했던 이화전기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종목이 테마를 떠나서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었냐면 시세 한 번 강하게 줬죠. 강하게 주고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을 할 때 중요한 건 거리라는 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죠.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가 그리고 700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죠. 그리고 거래량이 유발이 안 되면서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들어갔던 애들이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화전기 같은 게 다시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주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이화전기와 마찬가지로 치면 이런 흐름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볼게요. 여기서 시자가 상당히 강하게 많이 났죠. 거래량이 많이 났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어때요? 거래량이 유발이 안 되죠. 이때보다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그렇다면 이게 저보고도 하반경색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등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정도 현재 주가 정도 한 8천원 정도 8천원 정도 가격대에서 어쨌든 하반경색이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시라고 하시라도 90% 금액이 작던 만큼 그건 상관없이 비중 90%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팔라고 말씀은 안 드린데 대신에 조금 전에 이와 전개해서 보셨듯이 일단 거래량이 유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는 하반경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8천원 전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원 정도 줄게요. 그러면 7천 5백에서 한 8천 5백은 되겠죠. 이 사이에서 일단은 하반경색이 나온지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경색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의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지금은 1만 2천 100원의 90% 그리고 주가가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덜 빠질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최선의 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경색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는 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0070번님의 인피니틀스케어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8193번님의 빙그레입니다.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빙그레 8만 1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세요. 이분은 정말 더운 날씨가 감사하실 것 같아요. 빙그레 오늘 참 많이 오르는데 이분의 고민은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팔고 내렸을 때 다시 사봐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도록 빙그레가 10% 정도로 오르다가 상상폭은 좀 줄었네요. 네.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계속적인 실적 추이를 보면 이게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월봉차트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남모르게 성장을 해왔죠. 잠깐 월봉차트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게 빙그레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한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렇죠.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역대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 삼성자로 주목하지 솔직히 빙그레가 그렇게 주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음식 요지들에 대해서 오리온이 특히나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이게 과연 방어주냐 정말 방어주냐 왜냐하면 연간 추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빙그레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니 빙그레나 저기 방금 전에 뭐였죠 오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높아요.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빙그레도 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실적도 물론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봤을 때 폭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런데 폭염이라는 거는 여름 한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맨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폭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루에 이 기업이 갑자기 기업의 가치가 12%씩 늘어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업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역대 그 취에 비해서 약간의 고평가된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PER이 아니라 상대적 PER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빙그레에 대해서는 일단 10% 정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폭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량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빙그레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 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입니다. 023153-1613번으로 직접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 많으시다고요?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매수전자를 6만 8천원에 40% 갖고 있다가 6만 8천원에요? 40% 갖고 있다가요. 40% 갖고 계시다가요. 네, 오전에 5만 6천원에 제가 한 30%는 매료를 했거든요. 5만 6천원에 30% 비중을 정리하시고요. 정리해볼게요. 애초에 6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40%이셨는데 오늘 아침엔 5만 6천원 가격에 30%를 정리하시고 그럼 지금은 10% 비중만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6만 8천원 매수하시고 네, 그걸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 매도를 다 해야 되나요? 네,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좀 상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10% 물량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나머지 물량으로 조금 들고 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LG전자 6만 8천원에 그런 비중은 10%겠네요. 어떻겠습니까? 네, 저번에도 LG전자 전화 연결했는데 또 LG전자 전화 연결하네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다른 게 없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신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옛날에 일반 피처폰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폴더폰 판매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핸드폰 트렌드가 폴더 쪽에서 어쨌든 스마트폰 넘어갔는데 스마트폰 넘어갈 때 삼성전자 같이 따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쟁력은 없고요. 그리고 TV라든지 어떤 가전제품은 LG전자 한계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 적자가 계속 나니까 LG전자 주가는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차이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LG전자가 안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솔직히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이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다면 이런 회사 같은 게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30% 매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많이 힘드시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전 6만 3천짜리 줄 자리가 있었는데 아니면 있었는데 그때 한 게 나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전자 좀 5만 2천 원이고 깨지는지 안 깨는지 이거 보고 그때 손절하셔도 손절이 아니죠. 매도하시는 것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모르시면 일단 팔 수 있으면 다 파세요. 파시고 일단은 LG그룹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철회를 했었거든요. 했었다가 현재 다시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신성장 동력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로 어떤 모멘터를 찾겠다고 노력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올해까지는 어쨌든 일전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스마트폰 사업부 안 되죠. TV 사업부 삼성전자 양분하고 있는 거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요. 좀 전에 제가 팔러 말씀드렸는데 5만 6천 원 가격 정도 전해오게 되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기관들 다시 들어와요. 지금 화면에 보면 기관 쪽에서 투신이 들어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이 같이 들어와요. 잠시만요. 이게 참 못 지켜버렸네. 투신하고 연기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기관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하방연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매도할 것 같으면 5만 2천 원 깨진 것 보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30% 매도한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10%는 일단 5만 2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기관 현재 투신 쪽에서 매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어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방연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그리고 5만 2천 원 지지를 받게 된다면 나머지 10%는 일단 가지고 계신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하방연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 종목은 56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2만 5천 5백 원이시고요. 비중인 20% 언제 매도할까요?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현대차 기회자 완산차업소에서 실적 참 좋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가는 못 가죠.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차들에 비해서 외국 차들에게 많이 좀 밀린 내수시장 특히나 밀린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옛날에는 현대차나 기하차가 많았었는데 쌌죠. 상대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차나 국산차나 거의 당연히 브랜드 밀리에이션이 높은 그런 차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얘기 나온 거는 이상해 중국과의 FTA가 딱 나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실적 때문에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됐을 때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도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독일에 있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차들이 FTA 수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 들어오는 거는 독일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유명한 차들이 거기 있죠.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차들이 물 건너온다고 그러죠.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중국에서 공장에서 바로 생산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도 그 회사의 브랜드로 FTA 효과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보다 더 따온다고 되면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당연히 위협을 받는 결과가 가져오겠죠. 그런데 역발상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이상하게 품질이 안 좋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볼버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그렇게 공장을 지어놓고 아시아 시장 공략하려고 했다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완전 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대 분위기상으로는 국산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쟁력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도 다시 한번 위기에서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시장은 좁아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약간은 부진성은 있지만 얼마나 이 회사가 기술력을 도모를 해서 그만큼 시장을 뚫어내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주봉추세를 보고 했을 때는 이건 일봉차트인데 주봉추세를 보면 최근에 대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그 기술적인 측면만 그래서 23만 5천원선 목표주가로 정해드리겠고요. 손재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21만 5천원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KB금융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6641번님의 종목인데요. KB금융 매수하신 가격은 3만 8천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40% 한 종목만 보유 중이신가 봐요. 현금 비중이 60%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물타기를 지금 해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KB금융 어떻습니까? 오늘도 신저점인데요. 네, 그렇네요. 지금 과연 해도 될까요? 저도 자신은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KB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주 전체 은행주랑 지칭을 할게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유료 문제도 악재가 되고 그리고 CD금리 단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도 현재 지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만약 시장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스페인 문제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융주의의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을 때 은행 업종이 안 좋을 때 스페인 유료 문제 그리고 CD금리가 동반적으로 악재가 될 두 문제가 악재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스페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때 분명히 CD금리 단합 조사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CD금리 만약에 단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정부 규제 리스크를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유통업체들 담아됐다 해가지고 아니 유통업체란다. 그 정유수가 일단 1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 고점 찍을 때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 휘발유 가격 담아비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담아비 얘기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천억인가요? 그렇다고 그 가지금 물면서 주가 실적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 케이블 금융뿐만 아니라 은행 업종 지메제 그 뭐죠? 그 증권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 메신저를 통해서 CD금리 담아비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에 나고 오면서 증권적인 타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B금융 만약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1차적으로 예전에 정유업종이 그렇게 희발유 가격 담아비에 대해서 조금 그런 타격이 있었듯이 만약에 KB금융과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냐면 CD금리 담아비에 대한 일단 일체적으로 기간투자단지 외국인투자단지 쉽게 들어가지 못한 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정부 규제 리스크가 먼저 1차적으로 악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후겠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과징금이 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영향을 미치겠죠. 예전에 정유주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 작년 8월달인가요? 하여튼 그때 정유주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격에도 고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와 지금 KB금융과 틀린 점은 고점과 저점인 그 차이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CD금리에 대한 당황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어쨌든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3만 8천원에 40만원, 40% 정도 비중이 되시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쪽에서 시장이 1780포인트를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가 찾아봅게요. 1780포인트 계속 얘기를 지켜줬었는데 어쨌든 회복을 못하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이 오늘이 바닥이 확신이 든다면 만약에 물타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는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줄 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그때 좀 따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그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조금만 한 이틀 한 3일 정도만 일단 참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은 KB금융까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미드래큐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KT올레 IPTV로도 개미드래큐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